려크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모실헜죠? 뺄까? 뺄까 뺄까? 아 뺄까? 왜 뺄까요? 왜? 아씨 개그야 영훈아 그래 너도 할 거면 저쪽 가서 서 경우는 하고 싶은데 가라는 얘기야 귀가 엄청 빨개여 귀가 빨아야? 네 아이유가 이렇게 찍는데 셀카는 원래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찍잖아 그게 아니고 이 바깥을 바깥을 보고 찍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잘 나온대 해봐 그럼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해야 더 잘 나온대 진짜? 이게? 동물 찍었는데? 너 뭐 찍는 거야? 야 그거는 셀카 모드를 카메라 모드로 바꾼 다음에 해야지 셀카 모드로 바꾸지 않고 너 계속 정면만 찍었다니까 야 너 캐스퍼야 뭐야 유령이야 뭐야 그렇지 이런 돌림을 해 그래 나도 강라인이었어 아니지 강라인이 아니지 지금 백라인이지 백라인 백이 뭐야 백라인 백종원 선생님이 아니 아니 여식 없이 백까 백까 아 백 왜 백까 왜 백까 아씨 개그야 백이고 태일 야 고용진이 안 돼 뭐 개그라미야 아니 이해를 못 했잖아 이해를 못 했잖아 고용진이 안 돼 백자가 왜 나온 거야 백종원이라고 했으면 그냥 고용진이 안 돼 나 사실 오늘 태이가 나오니까 팀장님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동선배 동선배 우리 수학여행 창가비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5천만 원이잖아요 그게 다 원래 호동이 출연기 때문에 그 얘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 야 너 오늘 천만이야 너 오늘 천만이야 어떻게 받아야 되고 정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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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형도 돼요 준비 안 되네 여기까지요 자 대신 몸이 공중에 떠야 돼 뜨는 건 안 돼 정훈아 그래 너도 할 거면 저쪽 가서 서 아 겨울이 근데 죽은 애를 못 하게 해가지고 혼나가지고 이거 하고 내가 이거 하고 내가 하는 거 다 하려고 하더라 겨울이 하고 싶은데 가라는 얘기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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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숨 잘 못 쉬었어 얘 끝났어 끝났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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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해줘요 오빠야 이거 돌려 근데 이걸 그냥 지금 돌려우니까 이렇게 볶어버려요 우선은 오케이. 지금 정신CHAP이 아니니까 됐어,잉.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가 supporter. 꽉 좌, 좋아서 여기서 잡고 이렇게 해서 당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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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일로 와세요, 일로 와세요.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전부인한테 보내줘. 아아아아 전부인 내가 스크리티에 거라함껴주는거야? 제가 못해가지고 안좋아. 환영해요, 환영해요, 그래도 전학 신청서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잘하는 거니까. 경훈이가 활동을 요즘 다양하게 하네. 나 경훈이 이런 거 못 할 줄 알았는데. 많이 변했지. 진짜 많이 변했다고. 자, 한번 차츰차츰 알아가 봅시다. 자, 힌트를! 자, 이성윤! 와! 정답! 이 파스가 어딨나? 야, 우리 안무는 타야 이런 부분이죠. 대박! 어! 어! 야! 감사합니다! 이야! 이장엽! 이장엽! 야! 하나, 둘, 셋! 둘, 둘, 셋! 둘, 둘, 셋! 어어어어 둘, 셋, 둘, 셋! 여러분 진짜 신대니까. 어어어 둘, 셋, 둘, 셋! 이거 꼬맨네?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이분은 완전 예선 탈락감 아니에요? 목생긴 애가 대회 왜 나왔어? 아니 근데 제가 얼굴에는 자신이 정말 없지만 저는 뇌가 정말 순수합니다. 귀가 엄청 빨개요. 귀가 보여요? 네. 앉아주세요. 약간 주선도 얼굴을 충분히 해 볼 만한 걸 아니야? 과연 해 볼 만한 걸. 시작! 내마리마리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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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시작! 네 마리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마리 네 마리 네 마리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뭐 그래 앞에서 뭐라고 할 게 아닌데? 네 마리마리 네 마리마리 마리마리 왔어 야 너 치킨 말이야 왜 이렇게 불량한 볼 하려고 그래 네 마리마리 네 마리마리 네 마리 그래서 몇 마리 시키실 건데요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네마리 호동이 네 마리 치킨 네 마리마리 네 마리마리 네 마리 잘했어 마리마리 마리마리 하긴 하면 안 돼 네 마리마리 천천히 네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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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자꾸 마을 마리야 자기는 몰라 네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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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 마음이 드는 남자를 보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이 있어 응 그게 뭘까? 정답 어 저기 마음에 너무 드는데요 마음에 너무 드는데요 네 혹시 연락처 연락처 나 형이 왜 안 하지 야 그리고 이렇게 가야지 너는 이렇게 떼야 돼 경험했다 자기 봐봐 자기 봐봐 우리 다섯 명 이상민 이수근 김영철 이상민 이수근 김영철 민경훈 강호동 서장훈 이렇게 다섯 명 여섯 명이잖아 여섯 명이잖아 여섯 명이잖아 여섯 명이잖아 여섯 명이잖아 감사합니다.